그쵸? 잠깐 머리빨인데 그럼 너무 깡패처럼 보이신대 저 알아요 깡패 맞네 이 아저씨 나는 요구녀한테 절대 눈길 같은 걸 주지 않아요 왜 미친놈이 당신한테 순식간에 빨려들었던 거 사과 안 해도 되죠? 아직까지 겨우 안 했으니까 feeling feeling 너에게 느껴져요 feel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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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만히 있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만 느껴지는 따스한 순간 왜 여기 오고 다녀요? 이제 벗었으니까 나한테 빛이 돼주는 겁니다 강패 아저씨 데려다줘요? 왜요? 아니에요 여기 직원 구합니까? 주직... 할래요? 좋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? 알아요 니가 남자로 뭘 알아 인마 알아요 어려워 지은님 빛이 아니라 빛이에요 지은 지은님 어둠요 사라질 것 같은가요 추기급 안 내셔도 되니까 당신들도 내일 내 결혼식 와서 먹고 갑시다 안 오면 다들 죽어 뭔 짝사랑이 그리고 순식간에 빨라 너는 짝사랑할 때 행복했는데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좋았는데 당신이 짝사랑해도 된다고 내 옆을 이렇게 꾹 찔른 거예요 아니 뭐 짝사랑이 허락받고 할 일은 아니지 않나? 오케이 그럼 하는 거죠? 어? 가만히 있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만 느껴지는 따스한 순간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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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결혼했습니다 저 짝사랑하지 마세요 짝사랑도 안됩니다 절대 일리 일리 아무래도 좋아 이런 기분 좋아 너에게만 느껴지는 뭔가 있어 내 눈에 뭔가 있어 너에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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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나의